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유효요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27페이지. 자 유효요건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사후적으로 검토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걸 봅니다. 첫째가 형식적 유효건 형식적 유효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나가서 두 번째 실체적 유효건을 구비해라 이렇게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형식적 유효건을 구비하고 나가서 실체적 유효건을 구비하면 이 등기는 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식적 유효건을 충족했는데 이게 구비 안 됐다. 그럼 효력이 없죠. 형식적 유효건도 이게 구비 안 됐다.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건을 충족하지 못한 등인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건데 먼저 형식적 유효건을 검토할 때 형식적 유효건을 검토할 때 첫째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하려면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값소유효건에 대해서 등기부에 을구해 보니까 등기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저당권 비담부채권 A 앞으로 저당구간 등기가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첫째 이렇게 등기 있어요. 이 저당권 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해 보자. 이 얘기죠.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가 존재하는 건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등기에 관련돼서 이 등기부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 등기가 효력이 되기 위한 발생요건일 뿐. 발생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이 표현을 잘 알아듭니다. 이것은 일단 존재하던 등기가 부족법 내지 불법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님으로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된다. 절차상. 즉 절차적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 절차적 적법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법에 요건이 아니라 등기를 안 해주는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제29조 법 중에서 등기법 제29조에 가면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1호. 1호가 뭐냐. 관할 위반.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다. 이것은 절대 역사입니다. 무조건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을 때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합니다. 즉 내용을 보지 않고 직권말소한다는 거예요. 당연 무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호와 제2호. 이게 절대적 요건인데 이 두 가지.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사항이 아닌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도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절척적법성을 구비해야 되네. 그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 두 가지. 관할 문제와 등기사항 문제. 관할 위반 등기면 안 되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거 1, 2호를 뺀 거. 11가지 중에서 각하사유가 총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 이 중에 1, 2호를 뺀 나머지. 즉 3호 이하. 3호 이하는 상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위반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로 됩니다. 하자가 치유되죠. 그래서 3호 이하에 대해서는 이곳은 상대적 사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등기가 존재하고 이 등기는 29조. 등기법 29조 각하사유 중에서 반드시 제 1호와 2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복등기가 아닐 것. 형식적 유권 중에 세 번째 중복등기. 이중등기. 중복등기가 아닐 것. 이 얘기는 이 2호에 관련된 걸 좀 더 별도로 설명한 거예요. 이 중복등기란 건 원래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돼요.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비되어야 되는데 실수로 부동산의 하나인데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어요. 또 두 개. 즉 선등기가 있는데 또 후등기가 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이것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존재하면 안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29조 2호 위반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의 명문 규정이 있고 등기 규칙이 가면 이 중복등기 정리에 대한 9가지 조문이 나와요. 이것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개 시험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기출문제짐에 여기도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등기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취하는 것이 절차법수를 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선등기와 후등기 나눴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등기가 유효고 나중에 만들어낸 등기인 무효로 보는 게 이게 절차법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한두 개의 예외가 있지만 선등기 기록을 유효로 하고 나중에 이루어낸 등기면 효력이 없는 등기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가 원칙이라는 절차법수는 알고 등기 규칙에 대한 조문까지 다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본다는 것은 공인중개 시험범위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형식적 유효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서 28페이지에 보면 거기 3번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에서 설명한 것이며 그 다음에 신청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면 실체적 유효권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적 유효권도 구비해야 되고 이게 검토가 끝났으면 실체적 유효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실체적 유효권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냐. 지우겠습니다. 형식적 유효권을 검토했고 실체적 유효권을 보는 것인데 실체적 유효권을 보려면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명의자, 권리기속주체인 명의 존재하고 유효한 물권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첫째,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실체 관계.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인 부동산이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죠. 부동산 자체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권리기속주체, 즉 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기명의자, 이 사람이 허무인,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명의인이 존재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 즉 물권 행위를 했어야 된다. 이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존재하며 명의자가 존재하고 물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관인 등기와 실체 관계의 상호 부합해야 돼요. 등기와 실체 관계는 일치해야 된다. 외관인 등기하고 실체 관계는 딱 부합,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객체인 부동산도 일치하고 주체인 명의자도 일치하고 유효한 물권 행위에 관련된 내용, 즉 권리 종류라든가 내용들이 다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효력 없는 무효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건 무효이 등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 객체가 불일치한다. 당연히 효력이 없는 무효이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번지 건물이다. 그런데 이 등기는 어디가 있냐. 11번지 건물에 등기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거죠. 객체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요. 주체 불일치. 주체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저당권자 설정 계약을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에 저당권 설정할 때 B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등기 밴 A로 됐다. 그럼 주체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건 효력 없는 무효이 등기입니다. 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여기 등기, 객체, 주체, 권리, 질적 불일치하는데 이 권리, 권리가 질적으로 안 맞아. 질적은 불일치가 생겼다. 당연히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입니다. 다 불일치가 생기면 다 무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권리 종류 자체가 등기부의 만약에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만약 등기부 갔더니 저당권 등기가 아니라 만약 여기 임차권 등기 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 자체가 권리 종류가 안 맞는다든가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저당권 등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종류가 불일치하죠. 이런 건 질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무효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는 다 맞아. 즉, 여기 질적 불일치, 권리 질적 불일치하고 권리 일치 중에서 권리 양적 불일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즉, 객체가 안 맞으면 무효이 등기며 권리 주체가 불일치해도 무효이 등기며 권리 질적 불일치로서 권리 종류나 그 내용이 안 맞으면 무효이 등기지만 권리 종류만은 양만 안 맞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적 불일치만 따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불일치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일치라는데 양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객체도 맞고 권리 교육 주체도 맞고 권리 종류도 맞고 그런데 양이 안 맞아.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등결라면 먼저 실체 관계에서 이 실체 관계에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값과 을 간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피의담보채권 이런 만큼 합의했다. 그럼 등기부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난 내용은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했고 저당권 설정 피의담보채권이 얼마인가 합의된 내용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여기선 을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 이 부동산 관련된 객체가 일치합니다. 등기부와 표제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 권리 주체, 저당권자 을 다 일치합니다. 을과. 그런데 권리 종류, 저당권 합의 이것도 맞죠? 그런데 양이 여기는 물권 행위, 당사장한 물권의 양과 여기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의 양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의 양 이 양이란 건 불량 크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만큼 합의를 했으면 여기도 합의된 만큼 이렇게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불일치가 생겼다. 양적인 불일치가 생겼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양적 불일치라는 것은 이 물권 행위의 양과 등기의 양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등기가 더 크거나 이게 작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즉 물권적 합의를 만약 1억만큼 있는 등기 비에는 2억만큼 이게 저당권이 됐다든가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했는데 등기 비에는 5천만 원밖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서로 불일치였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바로 양적 불일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적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양적 불일치에 대해서 등기 양과 여기다 쓰겠습니다. 물권 행위의 양 등기 양 이건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 등기 양이 더 크다. 물권적 합의 1억만큼 했어. 그럼 등기가 2억만큼 됐다. 그럼 이 등기 효율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물권의 양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물권적 합의가 만약 1억만큼 이 노란 색깔은 물권적 합의예요. 그럼 외관인 등기도 똑같이 1억만큼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는 더 커 이것만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판단한 거냐 이때는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만큼 이 물권의 양이 상호 외관인 등기와 실체의 물권의 만큼 교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물권의 양인 1억만큼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꺾고 했을 때는 어떠냐 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했어요. 그러면 등기도 이 물권행이 막만큼 외관에 나와야 되는데 외관은 대다 말았다. 5천만 원밖에 등기 안 됐어요. 자 등기 이게 물권의 양이야. 그 얘기는 실체 관계 몸은 이것만 하는데 옷은 외관은 이것밖에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만큼 없죠. 즉 이것은 일부가 일부가 없는 거다. 일부 무효의 법률을 따라간다. 이것은 민법 137조에 의해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단서가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의가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꾸렸을 때 즉 이렇게 등기 양이 더 작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무효 법률을 적용한다.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적용해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과의 기본적인 태도를 정리해드렸는데 참고로 객체 일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본서 29페이지에 보면 등기와 실체 관계의 부합의 정도를 따질 때 먼저 부동산 표시가 어느 정도 맞냐를 따질 때 토지의 경우는 소재 집원이 동일성 인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표현은 소재 집원이 맞으면 그 등기는 그 부동산 같은 걸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단순히 소재 집원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건축 시기나 건물 구조 평수 소재 집원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표현이 나와죠.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그 외관인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게 판단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부동산의 부합 정도를 따질 때 토지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재 집원이에요. 집원이 달라지면 물건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집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건축 시기 건물 구조 평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 건물은 그 등기는 이 건물에 관한 등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될 수 있다고 보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자 여기 지금 이 표현 설명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 기본서 3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양적 불일치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등기된 내용이 물건의 양보다 크다면 물건의 한도에서 유효력이 있고 니은 번에 거꾸로 이게 작다면 등기된 권리 양이 물건의 양보다 작을 때는 민법 일부 무효법리에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등기 유효요건 관련해서 형식적 유효건과 실제 유효건을 구비했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문제는 실제 판례나 출제 문제든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이 규정을 자 엄격하게 지키는 여부죠. 두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면 유효가 되고 이 중에서 이걸 구비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이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이 판례의 태도를 많이 문제 삼습니다. 이걸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중에 첫째가 뭐가 되느냐 하면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가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됐을 때 문제 세 번째가 무효 등기 유효 문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 그대로 어느 등기 과정 절차상 일부를 누락시킨 걸 말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이런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탈세를 하고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부동산을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실체 관계의 변동이 이렇다면 이걸 나타내는 외관 등기도 똑같이 A로부터 B앞으로 공시되고 이게 C앞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 실체 관계에 맞게 공시가 돼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나 과정 일부를 누락하고 이렇게 A로부터 직접 최종 매신 직접 등기됐다. 이런 걸 중간이 빠졌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 유형 중에 이렇게 이런 게 전형적인 유형이고 이 중간이라는 말을 넓게 보면 맨 앞에 빠졌어도 빠진 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보는 것도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유형이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A가 건물 신축했는데 B에게 양도했어. 건물 양수인 이 사람은 건물 신축한 사람 양도인이고 이 상태에서 원래 법적으로 그대로 실천계 부합하려고 하려면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맞지만 앞에 이걸 생략하고 양수인이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를 했어.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하나로 추입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맨 앞머리에 하는 맨 앞에 하는 등기 생략했다. 이걸 팔려가 모두 생략 등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두 라는 것은 맨 앞머리라는 이 모자 할 때 이 모자입니다. 맨 앞머리 할 때 모 머리도 맨 앞머리 머리가 두 개 나왔죠.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래서 이 모두 생략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 생략 등기도 생략 생략은 똑같잖아. 가운데든 앞이 중간이든 앞머리든 그래서 우리가 머리도 앞머리가 빠지든 가운데 머리가 빠지든 다 대머리 다 똑같이 빠진 건 똑같다는 거예요. 생략은 됐다.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이 뭐냐면 이렇게 참고로 잠깐 지우고요. 이런 유형도 있어요. 이게 법률 행위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A 소유 부동산인데 A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이 됩니다. B 앞으로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죠. 벤리법 187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한테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물권 변동관계를 공시하고 즉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안 하고 피상수인 사망자에서 양수인 매수인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경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즉 중간을 빼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운데 중간에 일부를 뺐을 때 이걸 중간 생략 등기 맨 앞을 빼도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라 사망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속 등기를 안이하고 처분하고 나서 등기는 피상수인 해서 직접 상대모 넘어갔다. 이게 다 중간 생략 등기 유형들이에요. 결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결론을 보시면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합니다.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지하는 규정은 뭐냐 이것은 판례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에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반된 행위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제자는 받지만 그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법률 조건을 해석을 법원에서 하는 거죠. 단속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합의 조건부 합의 조건부 유효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합의라는 것은 넓게 보겠다는 거예요. 왜 넓게 보느냐 우리가 우리 민법 체계 민법의 태도를 보면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그 시를 보호하지 않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없습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공신력이 부정되는데 만약 일부 절차나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 유효을 결의했기 때문에 다 무효다라면 거래 질서가 깨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 과정만 누락돼서 무효로 판단하면 이 거래 질서가 다 깨지기 때문에 판례는 최대한 외관을 존중해서 어떤 합의가 있다면 그 등기 유의선을 인정해 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 합의는 당연하고 이것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가 있어도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있어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합의가 인정되어 있어도 다 합의로 인정해 주겠다는 예를 넣어서 이렇게 A, B, C 간에 동시에 합의도 되고 합의가 연결돼 순차적으로 이어져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묵시적 합의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다면 이 모든 유의선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태도고 만약 한 검 더 나가서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는 중간색 때 동의 내지 합의가 없는데 서류를 위주해서 등기를 해버렸어 제가 이렇게 위반된 등기가 생겼다 여기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는데 합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서류를 위주 자기 앞으로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C가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이러한 실체관계가 있다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지불했어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는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등기가 경료됐다면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체관계와 부합을 한다면 등기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된 판례의 태도 잘 정리합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등기 자체 효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합의만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 합의를 넓게 봐서 묵시적 합의나 순차적 합의도 다 인정해 주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버렸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만약 최초 매도인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에 대해서 등기 말수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다만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하나 주의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만 문제나면 이 국토교육의 유행한 법리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문제가 생겼을 때 허가구역 관련된 이 조문 내용은 우리가 효력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효력규정 물론 민법상 유동적 무효위로 취급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반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표현이 나면 그 등기 효력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법도 인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출제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말이 나왔어 허가구역 내에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느냐 A에서 C한테 매매한 것처럼 합의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최초 매두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매매한 것처럼 소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등기 효력은 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얘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에 나오면 무조건 결론 무효다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 관한 내용을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의 우리 설명은 지금 4번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문제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규제 문제하고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볼 때 등기 청권 문제 나올 때 이것까지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등기 청권 문제 합의가 있다면 이렇게 만약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 합의가 있어 그러면 합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등기하는 과정에서 최종 매수인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 합의가 있으면 직접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러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를 대위해야 된다 중간자를 대위 중간자를 대위한다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어떠냐 이 사람은 B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위에서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A에서 B 앞으로 등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알아두시고요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면 되고 조금 전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 등기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가 등기 실체와 다른 등기원인 예를 들어서 증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열세가 상속세가 마찬가지로 높게 나오니까 원인을 매매라고 써서 등기해버렸다 그럼 이건 어떠냐 원인을 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판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민법은 은닉행위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록했다 증열을 했는데 매매라고 써서 등기해버렸어요 증여서를 안 내려고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당사자 의사를 보니까 A가 B에게 등기해줬는데 원인은 증열했어 그런데 등기부에 쓸 때는 매매라고 썼다는 거야 원인을 허위로 썼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가면 역시 원인을 허위로 쓰지 말라고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이 금지 규정이 법적인 의미를 분석해야 되냐 이거는 단속 규정을 해석합니다 단속 단속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A는 B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즉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있다는 거예요 원만 달했었죠 그래서 이 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라고 인정 유효성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된 것이 무효등기 유용 문제입니다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건 여러분 32페이지 맨 하단 6번에 있죠 무효등기 유용 문제 그래서 원칙을 완화한 태도 중에 세 번째 무효등기 유용 문제 세 번째가 무효등기 유용 자 이 문제는 일단 일단 이릉 무효이던 등기를 이걸 다르게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유효성이 인정되고 나서 유효이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요거를 다시 사용 유효로 쓸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무효등기 유용 문제라는 거지 처음부터 요건 즉 유효권을 결여하지 못해 처음부터 요건이 결여됐어 그럼 이것은 나중에 요건이 구비되면 유효가 된다 이건 등기 추환 등기 추환 추가적으로 요건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릉 유효권을 충족해서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A소유건물의 B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런데 요게 예를 들어서 자 A, B관의 설정 합의 계약하고 저당 설정 계약하고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건적 합의는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자 형식적 유효권 등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절창 하자가 없어야 된다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어야 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1호 2호 위반이 되면 안됩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아니라는 형식적 유효권을 구비했고 실체 관계에서만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하고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 명의자가 다 존재합니다 허무인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물건행위를 했다 그리고 등기와 물건행위 즉 실체 관계가 서로 부합된다 객체도 일치하고 권리 주체도 일치하고 권리 종류도 다 맞고 질적 일치 문제죠 권리 양적인 일치 물건적 합의한 내용까지 다 맞아 그럼 이건 뭐가 돼 요효인 조당권 등기 듣지 이런 요효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즉 A가 돈을 빌렸죠 B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B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리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저당권 설정해야 되면 이런 채권자 같은 사람 우리가 용어를 저당권자 이렇게 하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저당권 설정자 돈을 빌렸던 채무자가 돈을 1억을 전액 갚았어 그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그럼 요에 따라서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의한 물건변동으로서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해버리면 저당권 이 물건은 등기 없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무슨 등기냐 무효인 등기야 된다 효력이 없어 그러면 무효인 등기라면 자 유효인 등기가 무효가 됐지 그럼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급히 무슨 돈을 빌릴 일 또 생겼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효인 등기를 다 말소시켜놓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각종 비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말소 비용이 얼마 안 나오지만 설정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급한 상황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상황인데 또 설정비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돈을 갚아서 무효이던 이 등기를 새롭게 돈을 빌리면서 새롭게 새로운 상황에 이 등기부를 유효하면 어떠냐 이게 무효등기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무효등기 유효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즉 권리등기 갚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 여기 대표적인 얘가 저당권 등기나 저당권 저당권 등기나 또는 담보가등기 이 담보 목적으로 가등이 나왔다 갚고 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런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효성을 인정한다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해관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즉 후순위권자가 없다면 유효성을 인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후순위권자 있었으면 어떠냐 만약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다 채권채국의 기록시 이런 상태에서 돈을 갚으면 얘는 순위가 승진돼가지고 이미 1순위가 됐는데 다시 살려놓으면 이건 뒤로 손해를 입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이런 조건에서 무효 등기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갚고 날고 대표적으로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등기에 대해서는 제한적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다만 표제 부위는 어떠냐 표제 부위 등기 표제 부위 등기 이건 다른 예를 본다면 표제 부위 등기라는 것은 바로 멸실건물등기부로 멸실건물등기 이 내용을 신축건물에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멸실건물등기부 신축건물에 절대로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는 제3자 이걸 떠나 일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니까 만약 이거 건물 신축했다 근데 등기를 했겠죠 소유권 보존등기 갖고 해가면 저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 신축건물에 등기를 했으면 이 유용권을 다 구비했다면 유용가 됐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어 그래서 전소돼서 건물에 대한 도면도 다 있고 그래서 자재도 남았길래 똑같은 자리 똑같이 또 다시 신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건물 신축했으면 종재건물 멸실되는데 이 등기부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멸실건물 등기부 신축건물 유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판례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즉 원래 없어진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은 물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유용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이건 판례가 주로 나온 이유가 원래 이 건물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이 건물이 화재로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랜 농협에서 금융권에서 은행 담보로 두고 있다가 나중에 건물이 불이나 타고 다시 져 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저당권의 기회에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명도 청구하니까 건물 소유자가 이건 옛날의 건물은 화재로 전수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경매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즉 무효인 저당권에게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런 판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해관계는 유용을 떠나서 일치 안됩니다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갑구나 을구의 등기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는 이상은 신축건물의 유용 저기 등기부 유용 무효등기의 등기 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없을 때만 가능한 게 바로 이러한 갑구나 을구의 등기 중에서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33페이지에 거기 보면 니은과 디귿에 다 정리해 준 것이고 거기 예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틀린 걸 찾으라 했죠 1번 질문을 보시면 기출문제입니다 등교원의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자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 판례가 뭐라고 표현했다 했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겠죠 그 다음 2번 질문처럼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순위 이전받아 양순위 명으로 보존된 게 이게 바로 일명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했죠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다 그래서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 신청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는 경우 그 불일체는 경정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전세권과 임차권은 질적 불일체 권리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무효위 등기 또 경정 등기라는 건 강론에 가면 경정이라는 건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인데 경정 등기 한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됩니다 즉, 우리가 전세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이런 것은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었고 4번 지문처럼 궐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청착오로 을명으로 등기했다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 시정할 수가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권리 주체의 불일치가 돼서 이것은 당연히 무효위 등기고 경정 등기 한계 동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결국 3번 4번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5번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자, 이건 객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부합 여부를 따질 때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동일성 판단의 기본 요소가 소재 집원이라고 했죠 소재 집원이 다르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를 토지에 적용할 수 없지만 즉 효력이 없는 거지만 건물의 경우 소재 집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 요소 유사성을 인정하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판례의 내용을 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 등기의 유효효과에 관련돼서는 이 원칙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세 가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효 문제 이 세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판례는 어떻게 판단한다? 합의가 있으면 유선 인정해 준다 합의를 최대한 넓게 봐준다 즉 묵시적 합의나 순차적 합의도 다 인정해 준다 한금 더 나가서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 관계의 부합은 또 유선 인정해 주겠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후용 내에서는 어떠한 중간 생략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의 문제 이것도 판례는 뭐라고 한다? 단속 규정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일 뿐이다 그리고 결론은 실체 관계와 부합은 유선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 즉 권리등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기가 이렇게 해당되죠 이것은 이해관계는 제3자 즉 새로운 이해관계는 없다면 즉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선을 인정해 준다 유용을 허용한다 했어요 그러나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유용하는 것 이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표제 부위 등기인 일체 유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등기 유효권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 잤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